7조 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. 이 가운데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은 점유율 약 74%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선물 받은 사람이 환불에 나설 때는 상품 금액의 10%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. 미처 사용하지 못해 자동 환불 처리된 15,3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입니다. 여기는 케이크와 커피는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10% 수수료를 떼어서 13,770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. 반은 못 쓰고 이렇게 유효기간 끝나고 100%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못 쓰고 지나간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이런 미사용 선물에 대해 환급 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약 1,373억여 원. 모두 판매업체나 소상공인이 아닌 카카오가 가져갑니다. 카카오 측은 공정위에서 정한 수수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카카오에 이어 배달의 민족과 11번가 등 다른 플랫폼도 수수료 부과에 동참한 상황. 물론 그 10%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10%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제한을 둔 거라고. 1등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커지는 불만에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선물 수신자가 환불액 100%를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앱 내에 추가 소비를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송무빈입니다.